대한민국 남자 양궁에 맞춘 김우진이 파리 올림픽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 혼선 경기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남자 양궁 선수로는 최초로 다닐 올림픽 3관왕에 오른 건데요. 이로써 현재까지 통상 금메달 5개를 차지해 전 종목을 통틀어 대한민국 선수로는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었다 할 수 있는 개인전 결승에서 김우진은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과 슛오프까지 가는 대접전을 벌여 한미 양궁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 김우진에게 아깝게 밀려서 은메달을 차지한 앨리슨에게 중국의 한 기자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던져 눈총을 샀는데요. 그 기자의 오문의 현답으로 응수한 앨리슨의 대응을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그랬던 올림픽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세계 최강 대한민국 양궁의 위험이 더더욱 빛을 발했다 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열린 남녀 단체전을 포함해 혼선 경기와 남녀 개인전까지 전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으니 말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성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 순탄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국과 맞붙었던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는 슈도프까지 가는 접전을 거쳐야 했고 여자 개인전에서는 중결승에서 임시현에게 밀려서 동메달 결정전으로 간 전은영이 프랑스 선수에게 폐의 금운동을 모두 가져가는데 실패했으니까요. 그래도 3명 모두 개인전 중결승까지 올라가는 데는 성공했던 여자 대표팀과 달리 남자 개인전에서는 막내 김제덕이 미국 선수에게 6대0으로 완패하며 8강전에서 탈락해 형들과 함께 중결승에 가는데 실패했는데요. 김제덕을 개인전 8강에서 탈락시켰던 선수가 바로 그 뒤 결승전에서 김우진을 상대하게 된 브래디 앨리슨입니다. 모든 양궁 선수들에게 있어 난적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선수를 상대로도 완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 앨리슨은 중결승에서 독일 선수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결승에서도 앨리슨은 3관왕에 도전하는 김우진을 상대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세트에서는 김우진을 2점 차로 이겼고 이어지는 2세트는 4점 차로 내줬지만 3세트에서는 첫 세트와 마찬가지로 2점 차 승리를 거두는 등 전혀 밀리지 않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김우진도 질 수 없다는 듯 이어지는 4세트의 전 세트와 반대로 2점 차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나 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5세트에서 김우진과 앨리슨 모두 텐텐텐을 기록하는 올림픽 수준의 대회에서도 보기 힘든 명장면이 나오면서 결국 승부는 슈도프에서 가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세트 스코어만 봐도 5대5로 독률인데다 경기 내용까지 서로 엎치락뒤치락했기에 김우진이 금메달을 당연히 딸 거라 생각했던 우리 국민들조차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던 상황. 먼저 사선에 서게 된 김우진은 모두의 기대대로 10점을 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슈도프는 점수가 같을 경우 정중앙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이기는데 김우진의 10점은 9점 라인에 살짝 걸쳤기에 아직 안심하기 일렀는데요. 앨리슨도 자신이 방금 전 텐텐텐을 쌌던 게 우연이 아니란 걸 보여주듯 10점을 맞췄습니다. 둘 다 10점을 쌌기에 거리 측정으로 승자를 가려야 하게 된 상황. 김우진의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서 55.8mm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60.7mm 떨어진 앨리슨을 누르고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5mm도 안 나는 차이의 대접전 끝에야 결판이 난 눈을 뗄 수 없는 명승부였습니다. 올림픽 양궁 역사의 길이 남을 멋진 승부를 펼친 두 선수에게 파리 시민들 모두 박수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중국 모매체 소속이라고 밝힌 한 기자의 질문이 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뻔했습니다. 해당 기자가 당신은 첫 세트부터 김우진을 이기는 등 끝까지 막상막하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특히 마지막 세트에서는 김우진에 맞서 30점 만점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당신이 겨우 5mm도 안 되는 차이로 금메달을 내준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김우진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선수라 양국 우호 차원에서 김우진을 일부러 봐준 건가? 미국은 이미 금메달을 10개 넘게 확보했고 육상 일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재라면 금메달을 하나쯤 내줘도 선두 경쟁에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동맹국인 한국의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 금메달을 하나 양보해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해서인데요. 정치와는 무관하게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올림픽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기자의 몰상식함에 이를 실시간으로 보던 중국 네티즌들조차 기가 찼는지 내 말대로면 미국이 결승전에서 못 이긴 종목들은 다 동맹국들한테 메달을 나눠준 게 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탁구 오나 복식 시상식 못 봤냐? 중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 선수들까지 서로 화기애애하게 웃는 게 올림픽이다. 이런 곳에서까지 정치 문제 끌고 오지 마라. 우리 선수가 러시아 선수한테 져서 은메달 땄는데 미국 기자가 동맹인 러시아가 상대라 양보한 거냐라고 물으면 기분이 어떻겠나? 역지사지를 해라 좀이라며 기자를 성토했습니다. 앨리스는 나는 그저 내 조국인 미국을 대표해서 정정당당히 최선을 다해 김우진을 상대했을 뿐이다. 어떤 이유로든 그를 봐줬다면 그거야말로 상대에 대한 모욕일 것이다. 김우진이나 다른 한국 선수가 아니라 그 누가 상대였든 나는 똑같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라며 일축했는데요. 기자가 앨리슨이라는 선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한국 선순이 봐줬다는 식의 질문은 절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앨리슨은 이미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단체전 중결승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간 바 있고 이번 대회에만 한정해도 8강에서 김제덕을 완파한 바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상 경기도 제대로 안 봤음을 인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국 양궁의 대항마라고 여겨지고 실제로도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까지 통틀어 6번이나 세계의 랭킹 1위에 올랐던 앨리슨조차 5번이나 참여한 올림픽에서 아직까지 금메달은 못 걸어봤으니 한국 양궁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우진에게 슛오프에서 단 5mm도 안 되는 차이로 금메달을 내준 이번 대회 결과는 그에게 너무나 아쉬움이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앨리슨은 경기가 끝나자 김우진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려주며 누구보다 앞서서 그를 축하해줬습니다. 앨리슨은 김우진과 서로 경쟁을 시작한 게 2009년에서 2010년부터였다. 내가 원했던 순간, 양궁 팬들이 원했던 순간이 오늘 결승전이었다. 우리 모두 마지막 4발에서 10점을 맞췄고 슛오프에서 간발에 차려졌지만 속상하지 않았다. 좋은 경기를 했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우진과 결승전을 치른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김우진을 양궁 역사상 최고의 듀오라 부르며 다양한 대회에서 김우진이 나보다 더 많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양궁 선수로서 앞으로도 서로 관역을 쏘고 싶다며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김우진도 앨리슨은 세계적으로도 완벽한 궁수다. 축구계에 메시와 호날두가 있다면 양궁에는 브래드와 내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앨리슨을 치켜세웠는데요. 사실 앨리슨은 김우진과 결승전에서 접전을 벌이지 못했더라도 올림픽에 5번이나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5살 때부터 레그칼벳 페르테스병이라는 원인 미상의 희귀병을 알아 고관절과 허벅지, 무릎 통증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해서인데요.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 했고 급기야 2018년에는 손가락 신경통증이 팔꿈치에까지 퍼져 은퇴를 고민해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5번의 올림픽 동안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거머쥐었고 세계 1위도 6번이나 했으니 참으로 대단하죠. 앨리슨이 역경을 이겨내고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인 감독의 지도 덕도 컸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 양궁 대표팀을 맡았던 이기식 감독이 그의 스승이었는데요. 이기식 감독은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앨리슨을 포함한 선수들을 공군 활주로 해서 훈련시키는 등 한국식 훈련 스타일을 미국 대표팀에 적용시켰고 이는 미국 양궁의 기량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런던 올림픽 단체전에서 한국을 꺾고 결승에 가는 이변을 만들 수 있었고 앨리슨 본인도 6번이나 한국 선수들을 누르고 세계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데요. 앨리슨은 양궁 전문 매체 월드 아처리를 통해 내 커리어를 만든 건 이기식 감독의 기술적인 지식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도왔고 그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이기식 감독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기식 감독이 미국 양궁 대표팀을 강하게 만들어줬음에도 미국의 양궁 인프라는 한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척박하기 그지없는데요. 이에 대해 앨리슨은 이번 올림픽 혼합복식에서 케이시 코폴드와 함께 동메달을 딴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많은 선수가 궁사로 훈련받은 상태에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양궁이 직업인 선수가 많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내가 활쏘기로 밥벌이하는 유일한 궁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어려서부터 고도의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실업팀 등에 들어가 생계 걱정 없이 양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대한민국이 양궁에서 오랫동안 세계 최강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세계 1위에도 오르고 올림픽 메달도 딴 앨리슨 역시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앨리슨도 마지막 순간에는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게 대한민국 양궁입니다. 앨리슨이 속한 미국 양궁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기식 감독이나 중국 여자 양궁 대표팀을 맡고 있는 권용학 감독 등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을 넘어서기 위해 한국에서 감독까지 모셔오고 있지만 아직 그 아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DNA 덕에 양궁을 잘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나오고 있는 건데요. DNA 외에도 그 비결을 하나 더 찾자면 제 아무리 올림픽 챔피언이라도 다음 올림픽 출전을 장담할 수 없는 엄격하고 공정한 선수 선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올림픽만 해도 김우진에 앞서 도쿄올림픽에서 남녀 통틀어 최초로 양궁 올림픽 3관을 달성했던 안산이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었는데요. 김우진도 비슷한 일을 겪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남녀 모두 양궁 선수층이 워낙 두터워 순수하게 선발전 결과로만 선수를 뽑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서인데요. 5번 연속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앨리슨의 기록을 폄하할 필요도 없고 폄하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는 달리 말하면 아직 미국 양궁에는 앨리슨의 뒤를 이을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녀 불문하고 누가 올림픽에 나오거나 못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우리 양궁의 강점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앨리슨은 우리는 다시 LA 올림픽에서 맞붙을 것이라며 김우진이 LA 올림픽에도 나올 것이라도 예견했는데요. 세계 양궁 팬들의 박수를 받았던 둘의 재대결이 4년 후 LA에서 펼쳐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